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 자리한 보타사, 사찰을 오르는 길, 자비와 전법의 상징 포대 화상이 환한 웃음으로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창권된 지 82년이 된 보타사는 향로산 기슬계, 소담하고 아름답게 자리한 도량입니다. 춘천시 칠전동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가파른 산 위, 깊숙한 곳이어서 신도들 외에는 잘 찾지 않는 한적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1766년에 조성된 관세음보살림은 2015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수행하는 수행 도량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실천 수행으로서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타사 대웅전은 소박하지만 아름드리 수나무 숲에 둘러싸여 빼어난 경관을 연출합니다. 보타사를 빙 두르고 있는 숲길은 청량한 소나무와 풀향으로 가득해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네, 지금 주지스님으로 있는 해관 진찰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발전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오셔가지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건강도 찾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한층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보타사는 지구살리기 환경운동,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배달봉사,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실천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효실천 도량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굉장히 효를 중수했습니다. 요즘은 점점 효라고 하는 그 의미가 쓰러져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효사상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춘천시 칠전동 향로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보타사는 사찰 입구에서 산허리까지 명상오솔길을 조성해 춘천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천 보타사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춘천 보타사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